뭐야 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이게 다 있었네 이게 밑에 다 있었네 이게 폴리스 이게 다 있었네 아 몰라 나 폴리스로 할 거야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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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iddette 테테테 Teen dad te ritual 왜왜왜 라이트를 또 다 켜야 되는구나 자 도보에 있구요 도보 도보 한군 예 자 조짐 당하기 전에 경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cd길 가야지 cd길 근데 점프대가 어딨어요 cd길 가는 길에 있어요 그러면 음 애매하게 돼있어 가지고 그냥 더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일단 cd길 찍어봐요 일단 cd길을 찍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봅시다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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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먼저 들어오실분 근데 왜 그쪽으로 가요 걱정해서 가야지 거기 제한없어요 이거 네 80이에요 여기 150이에요 150 가짜님 왜 근데 길을 막았어 그 맞지 경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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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그쪽으로 가요 왜 나 잘 모르겠네 기차 타러 가는거 아니지 맞아요 맞아요 아 기차 아니었나 배타는텐데 나 배탈건데 나 배탈거야 배타요? 1.50이에요? 뭔소리요? 1.50이에요? 아니 배타라면서요 누구 누구죠? 20대인건가요? 10세인가요? 10세? 10세 여러분이죠 10세 여러분 예예 아니 아니 역주행 아니에요 역주행 아니에요 역주행 하셔도 돼요 여기 어차피 영국은 원래 오른쪽이야 법이 없던 소리 아니에요 영국 원래 오른쪽이잖아 눈에 가셔도 된다니까요 아 어우 야 드리프트 드리프트 멋있다 드리프트 드리프트 봐 드리프트 다시가요 공주님들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되는데 다 먼저 가버리시면 히히 그 반죽이 심하심 아우 어지러워서 어유 어지러워요 아 싸우지마 싸우지마 기분좋을때 업데이트라 그래요? 어 업데이트 요즘엔 10세들은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경광등 닿으세요? 경광등 닿으면 경찰차 닿을 수 있어요 경찰 경광등 닿을 수 있는데 영국은 오른쪽 칼레는 왼쪽 박과장 어딨어요? 박과장 여러분 박과장 따라가요 박과장 근데 이거 차는 부서지잖아 아 그래요? 그럼 잠깐 기다립시다 여러분 잠만 거기 맨 앞에 누구야? 맨 앞에 스톱 맨 앞에 스톱 스톱 누구야 맨 앞에 누구야 자 여기서 기다려 다 가지마 박과장 여기서 기다려 멈춰 멈춰 여기서 스톱 기다려 왜왜왜 나 지금 사이다님 화면 공유를 안 해놨네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지금 보고있어 지금 사이다님 보고있어 어디 어디가 깜빡이야? 어 그러네 어떻게 했어 그건? 아 그것도 튜닝하는데 있었구나 아 나 그냥 그냥 와버렸지 그냥 와버렸지 아니아니 그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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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청년님 넘어왔어요? 아 넘어가야죠? 보고있는게 아니에요 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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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배타고 빨리 넘어와요 지금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대기 상추님은 트럭이네? 아 아까 스카니아 타고 오신다고 아 뭐 원하는대로 해요 뭐 스카니아 타고 싶으면 타면 되지 뭐 프리롱 서버 뭐 자유롭게 프리 네 자유롭게 하세요 뭐 저기 카라반을 뒤에 붙이고 오든 말든 자기 원하는대로 하시면 되구요 우리 견천님도 이제 오시고 계십니다 어 여기가 아닌데 맞아 맞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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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그 잘못 왔어 그냥 여기 우측으로 바로 꺾었으면 됐는데 알아서 빨리 와요 알아서 어 거기서 이제 우회전해요 우회전해 밟아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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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어 핸들을 우측으로 꺾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고 어 계속 와요 계속 와요 우측으로 계속 꺾어 길 따라서 쭉 와요 쭉와 쭉아 쭉어 쭉아 쭉아 쭉카촉 오케이 오케이 쭉까라고 줄었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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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제 박과장 출발 아 아 아 아 박출 자 자 창출 자 아구 면은 거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상추 미안해 상추 미안해 3처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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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 죽여 캠핑카 죽여 아이고 아이고 빨리 가 빨리 가 박과장은 빨리 길을 안내해야지 괜찮아 괜찮아 랭글러 경찰입니다 랭글러 경찰 아 연병하네 자자 cc 5 5 누구 누구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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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스키 어 스키님은 fbi 야 스키님 fbi 야 지금 벌써부터 특강이 와덜 뉴스에서 나와 지금 Miz 부모님 아무 suivre주고 Wenn 아 괜찮은 으 는 쫓아 살게요 잼 예 박어버렸죠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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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가지도 않았어 가짜 잡아라 가짜 잡아라 가짜 잡아라 어 뭐야 뭐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쭉 따라오세요 그 시리케 가는거 까지 오케이 오케이 쭉 가래 쭉 가래 쭉 가래 가짜님 쭉 가래 쭉 가래 아래로 내려갔어 그럴땐 어떻게 해야돼 박하장 데미지 입었으면 어떡해 그 세이브 데이터 불러오면 더 좋지 않나 한번 어디다 저장해 둬야 되겠다 아야야 아 이거 운전이 어렵네 이게 운전이 어려워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신호는 지켜야지 아 신호가 다 놀았고요 없잖아요 없어 없어 신호 없어 아 여기 있는데 점프대 여기 있는데 예 여기 점프대가 불렀다니 점프대 어딨어 점프대 어딨어 점프대가 있는데 점프대가 있는데 이럴줄 알았어 내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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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너가 어딨는지 몰라 여기서 지금 너가 어딨는지 몰라 여기서 지금 너가 어딨는지 몰라 색깔 보고 따라와 색깔 보고 아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F7 F7 아이씨 나 블록에 있는데 한군데 하하하하하하 재밌어 가짜님 빨리 가 빨리 가 가짜님 빨리 가 아니 아니 상추님 상추님 빨리 가 여기 난리났어 여기 아이씨 어 뭐야 야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갈 수가 없어 이거 오 오 오 오 ㅎㅎㅎ 야 나 인터스텔라 됐어 아핰 야이씨 블록에 할게요 블록이 섰 이거 여기 야 트럭이 반대편에서 와서 나 지하로 떨어졌어 아까 사이다님처럼 됐어 아니야 점프대는 못해요 점프는 저기 칼레길 거기 사거리에서 지나가지고 나 왜 사람이 없지? 어? 오프라인이잖아 이러이씨 왜 오프라인이 되지? 야이씨 저는 그 저장 그냥 제거 화면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왜? 아니 아직 밭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그냥 cd길로 오라는 얘기죠? cd길 그 입구 쪽으로 그 뭐라 그래야돼? 다리 이쪽으로 자부터리 여기 그 거기서 뭐하는데 거기서? 점프대 점프대는 어차피 점프 못하잖아 점프 못하지 않아요? 거의 차들 많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다 FK 탔던데 고 Fort 나 고스트 못하다 고스트 못다 고스트모다 자 Arts 아â 점프할 수 있고 점프할 수 있게 해ikat 고스트 모드 이용하면 된다 여기 칼렛길 지나서 이렇게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인디 여기 점프대가 이렇게 있네 점프대가 간다 나 점프한다 나 점프한다 나 점프한다 나 점프한다 아아 이렇게 차들이 많아 아 누구야 이건 ACC 아 이게 ACC야 이름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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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를 해두고 자 꼼수를 이용해야지 꼼수를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일 저장해둬 그리고 그리고 불러들여 일 딱 불러들이란 말이야 고스트를 이용해서 점프를 할 수 있잖아 아 이 사람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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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러 가자 이게 왜 이렇게 보기냐 나와나와나와나 가자 점프 너 속도가 이렇게 느리냐 야 이게 뭐냐 야 야이씨 이러면 안되지 이렇게 재미없으면 안되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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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내 방송을 봐요 고스트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고스트를 이용해서 점프를 해봐요 이거 최대한 좀 뒤로 가야돼 속도가 빨라야 재미있지 느리면 재미가 없어 에이 약해서 멈추겠구만 뭘 어디 박혔다 야야야 알아서 알아서 다들 피해가셔 후진으로 간다 후진으로 여기서 머리를 쓰란 말이야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나 이제 점프할 거야 이제 고스트 모드 이용해서 나 점프할까 봐봐 나 이제 점프한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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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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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 모드로 간다 고스트 모드 끝나면 안돼 가자 점프하자 점프하자 고스트 모드 간다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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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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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스트 모드가 너무 길었다 아 아 고스트 모드가 너무 길었다 아 아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점프를 할 수가 없다 날아 당기고 난리 났네 아 아 이 차도 점프하려 그래 야 가짜님 점프한다 가짜님 점프한다 사이다님 여기서 하하하 플라 COLUM 스푼 어 사이다님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올라연어 사라단님 떨어진다 사라단님 가마아 없어 이제 누가 뒤에와서 좀 쳐주면 될텐데 저 열차가 있어서 못하네 걱정마 가짜가 있어 사이다님 떨어졌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청계님 여기서 이긴 누구야? 가짜님 왜 여기로 왔어? 되게 신기한 데로 왔다 예예 재난이야? 어이구야 난리 났어 야 재난 쌓이네 야 집사람이 대단당대 대단 일어났네 어 안 돼 안 돼 빵빵 해봤자 뭘 할 수 있는지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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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너무 데미지가 너무 많아 안 돼 으악 으악 어 하트 나 어디 있어 안 돼 안 돼 제발 챙기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챙기지마 누가 뭔가 했구나 했는데 옆에 노란색 크럭이 뭐였어 아니 지금 밖으로 시딧길 여기로 가고 있어 지금 빨리 와야 시딧길로 와야 시딧길로 거기선 방법이 없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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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인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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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요 같지 안녕 오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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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 나와 나와 아이 나와 나 라이트를 켰어 라이트 켰어 라이트 켰어 라이트 켰어 왜 라이트가 안 켜지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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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동 시동 하하 시동이 꺼졌었구나 언능 와 언능 와 박 과장도 왔어요 다른 사람도 어디 있어요 시딧길 빠져나와요 시딧길로 갈게요 에헤이 그렇게 운행을 막으면 어떡하나 어 청견님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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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잘 피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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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글러로 잡아라 하면 되겠다 랭글러로 잡아라 랭글러로 잡아라 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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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뭐야 여기서 종료합니다 뭐야 여기서 종료합니다 뭐야 여기서 종료합니다 뭐야 로보트가 얘기한 것 같은데 AI 에이아이 지금 143 아 속도 잘 나온다 빨리 와요 오오 이 경찰 앞에 앞에 두 명 우리 식구 가는데 사이다 님이랑 상추님이구나 뒤에 제가 있어 리프트 리프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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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 난 멀쩡한데 일로다니는 이렇다! 아 뭐야 뭐야?! 오ophy 누가 날아다니는데? уют이 추 réussuir 어 어게 다 인사를 크게 하는 인사를 인사를 크게 하네 4 자 또 도망갑시다 인사는 크게 해야돼 인사는 도망가져 자 자 보고 있어요 드리프트 멋진 드리프트로 내가 또 살았어 또 살았어 또 살았어 또 살았어 불멸에 랭글러 불멸에 랭글러 불멸에 랭글러 뭐 했어요 생기니 뭐 누구야 자꾸 자회전하세요 그러는 거야 누가 마이크가 들어갔구나 앞에 박과장 가고 있고 사이다님 미쳤어 날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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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냐 으 닭 이 시선 꺼지면 큰일 난다 이게 앞에 누구지? 아직 여기서 시작할 수 없어 앞에 저기 상추님이다 상추님 근데 이거 트레일러를 끌면은 그래도 픽스를 칠 수 있잖아 픽스치면 뭐야 이거 지금 또 이런다 또 이래 또 안 돼 안 돼 나 좀 쳐줘 나 좀 쳐줘 야 이건 안 되겠다 어? 나도 갔다 이건 불러오기 해야 되겠다 나도 갔다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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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청계님이 여기 바로 앞에 있네? 아.. 렌드로님 야 저랑 좀 말씀 좀 놔주시죠 그래요 우리 대화가 좀 필요하죠? 우리 범퍼로 대화해요 범퍼 아 그니까 저기 브레이크 좀 밟아주세요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너에요 저 아닌데요? 앞에? 응 앞에 앞에 박 과장이 있어요 지금 야 제발 야 제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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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힘들어 아우 더워 코너가 너무 어려워 이거 에어컨 틀어야겠어 창문형 열어야 되겠는데 차 창문 열어요 에어컨 틀었습니다 아예 에어컨도 야 벌써 에어컨 오 선풍기는 벗어 레이 레이싱만 하면서도 왜 이르케 땀이 나나 아 난 선풍기도 아직 안갔다나쇼 어 밑으로 내려갔어 아 밑으로 내려가는게 최악인 것 같애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움 אני 움 미셔cycl 어우....안돼~~~ 안돼 안돼... Pensing 어 불러오게 하면 내 앞에 서겠는데 아 내가 앞에 인거 아 그럼 나 박고장을 따라 프리롱 서버라고 지금 이벤트 기간 인데 아 장신없네 여긴 어디야 어 청년이 청년이 앞에 있다 으 으 기묘한 걸 많이 보네요 지금 밴 밴이 없는 기간 이라 아 재밌는게 많아 지금 cd길 지나서 디스부르크 를 가고 있는데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well fucking을 어떻게 가야 되 엔, 엔, 엔 누르면 된다 그랬나? 소리나는 거? 엔, 엔, 엔 엔, 엔, 경찰차 잡아라 잡아라 우리 팀원들 잡아라 한국인가요? 孩子 손을люд zone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need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쉽게 넘어가잖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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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 , 자 그냥 또 뒤집어졌어. 차가 너무 잘 뒤집어져. 아 어려워 어려워. 승용차 어려워. 청년짐이 저 앞에 잘 가고 있네. 귀신 맛이요? 사고 안나오고 한번 가볼게요. 사고 안나면 안나오고. 다시 찾아주면 안돼요. 안전하게 가야지. 그러니까 한국사람 희망님 저 앞에 계시네.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어. 아싸. 트럭이 나 밟고 넘어갔어. 나 진짜 헥스인거 아니야? 어떻게 트럭이 나랑 고닥쳤는데 트럭이 내 머리 위로 날라가지? 그래요? 트럭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어 어 스키님 여기 있다 스키님 FBI 스키님 나 안 지났어요 아직 스키님 스키님 뒤에 계신다 내 뒤에 계시다 어 아니 아니 박 과장 박 과장 한참 있어야 돼 나 보려면 아직 한참 있어야 돼 한참 있어야 돼 박 과장 나랑 거리가 좀 있어요 도망가야지 아 아 아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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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안되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저기 저기 지금 부패 경찰 인도 부패 경찰 제 앞에 부패경찰을 차단하라 아 진영이래 그랬는데 반대편이 샤워와야 되는데 대편이 차가 이재용이 차가 안오네 나도 지금 에너지 다 찼어 풀이야 풀 아 안되네 안되네 스킨 차가 잘 안가 차가 잘 안가 오오오 아 똑같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피하면 어떡해 아 나 어어어 나 이제 속도가 안나 속도가 안나 날 보호해줘 날 보호해줘 다들 어디갔어 다 도착했나 나 70킬로이상 속력이 안나 차가 고장나가지고 저 앞에 있다 저 앞에 있다 제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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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니 이렇게 귀를 맞고 있으면 어떻게요 아 해서 지금 까욕 몇만раж 앗 내가 1등 난 통과 난 120이야 아 이게 차가 완전히 갔어 인제 차가 완전히 갔어 이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다시 재정상이야 고마워 고마워 이제 갈 수 있어 찾았구나 아 아 우리 우리 10세분들 20세분들 아주 그냥 재미있게 잘 가고 있어요 그냥 오오 스키님 오호 스키님 스키닙 조어 조자 사이다 조져 레 저기 아 스키님 거길 봐 또 재미없게 wife 박 과장이나 저겁게 사이다를 쳐야지 잡아라 70kg ay 아싸 아uß pud 하기 넘어갔어 넘어갔어 오오오오 오오오 오옵 어 상추님은 벌써 도착했어 그러게 지우리님이 요즘에 조용하네 아 헛빵쳤다 헛빵쳤어 우리 또 가짜랑 또 청견님이랑 콤비 어 스키님 FBI가 날 치고갔어 이거 디스브로크 정비소로 가야되겠는데 이거 차가 너무 느려 지우리님 왔어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어떻게 어떻게 알고 오셨지 오오오오 안돼 아 최악이야 최악 인터스텔라 됐어 인터스텔라 날라가야 멋있는데 재미있고 와아 아 나왔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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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fc24 뭐 5방 5방 같은 뭐 그런거 없나 fc24 투데이 줄임말 fc day fc day f day 어 가만있어 근데 여기일수도 있잖아 근데 그럼 사이다다 오 사이다 오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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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놀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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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still 어 tooth It's 그거 Oh Oh fc 24 한 게임 해야지 게임cos I will do it 카 McLuhan 형님 저 어제 여섯골 났어요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여섯골 여섯골 넣고 아홉골 먹었지 어 가짜다 가짜다 또 가짜다 또 가짜다 또 가짜다 랭글러가 랭글러가 디스부르크에 도착하면은 랭글러 승리 랭글러가 디스부르크에 도착하면은 승리입니다 예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456님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다들 공격적이라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경찰인데 도망가고 있어 맞게 맞게 가고 있나 가짜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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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글러는 산다 랭글러 산다 그래도 가짜님의 1차 공격이 있었지만 다시 또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영준이 감사합니다 후송 저기 정비서 갔다와요 뒤스 브로크에서 시작하면 되지 뒤에 뭐야 뒤에 뭐야 빡시구만 뒤에 뭐 바다를 쫓아오고 계신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차가 고정나가지고 70km 이상 나가지가 않아요 시동도 꺼지고 오 이디언 랭글러 이디언 나왔다 이디언 스마트 랭글러를 해주세요 스마트 랭글러 난 디시브로커 가고 있어요 그래 킬 BJ님 반갑습니다 프리롬 서버 TMP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을 친절한 팀원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뒤에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는데 또 스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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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터는 아니 스쿠터 오도바이잖아 스코다 스코다 하고 있습니다 스코다로 칼레에서 디스브르크까지 또 가고 있어요 우리 팀원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거의 다 와가요 이제 여기 큰 도로만 돌아가면 돼 이제 경로를 못 잡는다면 핫도그에 와 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나 길을 모르겠다 자 이제 내비게이션 안찍었어 내비게이션 네비게이션 안찍어서 네비게이션 안찍어서 야야야야 디스부르크 가야되는데 야 잘못 왔다 여기 잘못 왔다 아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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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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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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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스부르크로 들어가고 있어요 디스부르크 에서 어디서 공장 어디서 만나기로 해야 되겠다 아무도 지금 못따라오죠 지금 내가 무슨 핵을 써 사위다 님이 가짜 님하고 스키 님을 다 처리했어 누가 누가 운다 누가 운다 누가 운다 누가 운다 예예 오 오 오 원샷 원킬 인데 한방에 한방에 보내 버리는데 빨리 빨리 또 불러오기 예 TMP 들어오셔 가지고 저기 프리롱 서버가 새로 생겼어요 서버 1말고 방금 지나갔어 방금 지나갔어 방금 지나갔어 방금 지나갔어 너무 뒤로 왔잖아 이거 이거 언제 게임 끝나 게임 언제 끝나 게임 언제 끝나 아 내일 내일 뭐 저기 노자의 날인데 노자의 날이니까 여러분들 뭐 안 쉰다고 뭐 밤새고 오락한 적 뭐 없어요 학교 가더라도 밤새고 오락하고 그러잖아요 사이다 넘어갔다 사이다 넘어갔다 아 근데 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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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 있다 어이구야 장림이 다가 피했지롱 피했지롱 피했지 나 방역차 해버려야 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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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가 온다 피했지롱 피했지롱 아 안 돼 일부러 일부러 사이다님은 상대방 띄우려고 차 조그만한걸 바꿨어 뭐야 누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 뭐야 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사이다 넘어갔다 아 사이드 넘어갔다 아 아 가짜 안녕 가짜 안녕 가짜 안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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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면서 여기 길 어디야 이거 여기서 왼쪽 여기서 왼쪽 여기서 왼쪽 여기서 왼쪽이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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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간다 다가간다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자 오 80키로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스키 스키님이 쫓아오고 있어요 스키님 뒤에 박과장 쫓아오고 있어요 어우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아 아 아 뒤집으로 갔다 하하하하 박과장 어디가 하하하하 애들 다 바보구만 하하하하 야 왜 다 딴 데로 가 아 다 딴 데로 가 오 누구야 누구야 갑자기 누구야 오 상추님 뭐야 상추님 뭐야 상추님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추님 상추님이 날 쫓아오고 있어 여기 정비소까지 디스볼크 정비소까지 가는거 창어치러 가야지 아 창어치러 가죠 예예 하하하하 여기 이쪽으로 가면 안될거 같은데 가만있어봐 이 길이 있나 이게 하하하하 이게 길이 있어요 이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하하하하 오오 뒤에 상추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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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시동에 안걸려 됐다 됐다 안 돼 안 돼 아 다 왔는데 아 상추님만 나오면 갈 수 있는데 아 이거 차고 못올리나 이거 올릴 수 있어 차고를 올려봐야 되겠다 지금 턱에 걸렸어 지금 어이구야 어 땡큐 올라간다 이제 아 못 올라간다 아 누구야 아 왜 여기 못 올라가 아 왜 여기 못 올라가 아 한번만 더 올릴게 아 아 가실 수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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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면 되지 안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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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애기야 이게 무슨 애기야 이게 애기라니까요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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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러분들 아 왔습니다 아 드디어 왔네요 역시 역시 랭글러의 노하우가 승리했다 노하우가 핵이라니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FC18을 국가해야 되겠다 야 그래요 FC 일단 안하면 되지 ㅎㅎㅎㅎ 여기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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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 지역이라 해친다고 보고까지 하시는데 알려야지 안하면 나가기 ㅎㅎㅎㅎ 그거하고 나락대 시청자가 없어 ㅎㅎㅎㅎ 아이고 아이고 삼촌님 아이고야 논두렁이 떨어졌다 야 여기 논두렁도 주행이 가능한가 뭐 아 못가는구나 왜 이게 안 나가시는거야 흫 흫 흫 흫 유르트럭은 유르 유르트럭은 여기까지 할게요 외국인 여기서 못 찍을 것 같아서 찍었죠? 여기서 찍어요? 아무 데서나 찍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요? 왜요? 버튼이 머큰졌어요 핸드 그.. 그 박 과장이 준거? 응? 아니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되겠다 왜 이러니 이거.. 아.. 그래요 오늘 유로트럭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